엄마 엄마 손 한번 들어봐요 손 한번 낫 한번 흔들어 봐 이렇게 어 엄마는 요번 선거에 누구 뽑을겨 어 크게 말해봐 기호 1번 누구 오케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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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민생경제 평화 평화배기를 꿋꿋하게 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